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국제합상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. 오늘이 2018년 3월 13일 화요일입니다. 오늘 딱 두 곡만 노래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. 지금 도전할 노래 부를 노래는 678번 곡으로 송대강 가수의 세월의 약이겠지요라는 노래인데 아주 오래됐는데 아주 오래전에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송대강 가수의 노래를 제가 거의 안 불렀죠. 2015년에 제가 알았던 노래 고양이 남쪽이랬지 이 노래를 거의 연습도 없이 도전했는데 나름대로 상당한 수준으로 불렀다고 자평하고 다른 분들도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정 때문에라는 노래를 김덕작곡과 3시에서 불렀는데 역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송대강 가수님의 노래를 왜 안 불렀나 이거 생각하면 별로 들은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니까 송대강 가수님의 노래를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기도 참 정감 있게 부르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송대강 가수님의 노래들 한번 여러 곡을 한번 불러볼 생각입니다. 지금 부를 노래 세월의 약이겠죠. 이제 678번 한 두 번 연습했습니다. 송대강 가수님의 노래입니다. 감사합니다. 세월의 약이겠죠. 당신의 슬픔을 괴롭다 하지 말고 서럽다 울지 마오 세월이 그리며 사랑의 슬픔도 잊어버린다 이 슬픔 모든가 세월이 그리며 사랑의 슬픔을 괴롭게 됩니다. 세월의 약이겠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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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몸에 슬픔을 괴롭다 하지 말고 서럽다 울지 않으리 세월이 그리며 사랑의 슬픔도 잊어버린다 이 슬픔 어디가 세월이 아니겠지요 세월이 아니겠지요 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의하고 강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대응계 유명 독학술도 호흡법과 자기들은 호흡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들숨, 날숨 처리를 못한다 누구라고 지정 안 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그래서 들숨, 날숨 처리를 못해서 이 소리의 강력 조절도 안되고 정말로 들숨으로 불러서 공기를 저장을 하면서 센 소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뱉어야 되는데 계속 뱉다 보니까 음이 떨어지고 약하고 또 호흡이 안되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모를 때 진정한 자존심은 모르는 것을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배워서 그 사람을 능가하는 게 자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수분들 제가 가끔 가르치고 있지만 진정으로 자기 노래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신다면 정말로 성심성의껏 지도할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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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